안녕하세요 펜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꽤나 주목받고 있는 올인원 스트리밍 장비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 제품명은 YOLOBOX PRO 스트리밍 장비입니다. 이 제품은 프로급 라이브 스트리밍 장비로서 일반 유저도 사용성이 보장되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특징의 제품일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언박싱을 진행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언박싱 렛츠고! 제품의 언박싱nai 이동패 nuestras 이동패 렛츠고! 이 제품은 스위칭, 인코딩, 레코딩, 모니터링, 크로마키, 자막, 타이틀 등 여러 기능들을 8인치 모니터 형태의 하나의 장비로 운영할 수 있는 포터벨 올인원 스트리밍 장비입니다 기존 스트리밍 솔루션 장비는 PC, 인코더 또는 OBS 등의 장비가 필요하고 복잡한 세팅이 필요했던 반면에 이 제품은 한번 설정으로 원터치로 스트리밍이 가능한 우수한 사용성의 제품이죠 페이스북, 유튜브, 기타, RTMP, 웹사이트 등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스트리밍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최대 6개의 비디오 소스 라이브 전환이 가능하고 LTE, 와이파이, 랜을 지원하고 터치스크린으로 조작 사용성이 우수한 제품이죠 사진에 SD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인트로랑 카운트다운, 비로르, PDF 등의 각종 소스를 로드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시 빠르게 추가도 가능한 제품이죠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3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한 내장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또 사용 대상의 템 몇 번으로 크로마키를 추가해서 컨텐츠 제작에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용성이 쉬운 내장 크로마키를 탑재한 제품이죠 꼭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닐 때에도 녹화, 오버레이 및 전화를 추가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내장 그래픽 오버레이와 스타일 옵션으로 전문적인 스트리밍과 영상 제작이 가능한 제품이죠 여러 대의 카메라와 PIP, 병렬 및 분할복이 모두 내장되어 있어서 다양한 연출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탭 한 번으로 스트리밍 시 댓글을 표시해서 유저와 소통이 가능한 1인 라이브 프로덕션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요즘 1인 미디어의 발전으로 실내나 실외에서 자신만의 장키를 뽐내는 유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의 스마트폰이나 미러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방송이나 녹화를 진행하실 때 전문적인 촬영이나 스트리밍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장비가 동원되곤 하는데요 그의 오늘 소개한 올인원 스트리밍 방송 솔루션인 욜로박스 프로는 생방송 스트리밍이나 사전 녹화를 진행할 때 많은 장비가 필요 없이 스위칭, 인코딩, 레코딩, 모니터링, 크로마키, 자막, 타이틀 등 전문적인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폴터블 스트리밍 솔루션 장비입니다 특히 직관적이고 사용성이 간편한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매우 접근성이 빠른 제품으로써 녹화나 스트리밍 시 발생되는 발열 또한 거의 없는 제품으로 사용성이 상당히 뛰어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선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다양한 컨텐츠 제작이 가능하지만 와이파이나 유선 인터넷이 지원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유심칩 지원으로 장소 분모를 하고 다양한 컨텐츠 제작이 용이한 제품이었습니다 또 방송 전에 필요한 소스를 SD카드로 미리 저장해서 생방송이나 녹화 도중에 몇 번 터치로 바로 풀러올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제품이죠 다방면으로 전문적인 스트리밍을 준비하시거나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펜을 확보를 위해서 하나의 플랫폼이 아닌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 송출에 대한 직관적이고 빠른 컨트롤이 가능한 우수한 스트리밍 솔루션이라고 생각되는 제품인데요 이 환경은 PC 환경에서 OBS나 X스플릿을 통한 동시 송출보다 간편하고 직관적이면서 가성비 또한 갖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스트리밍이 아니더라도 실내나 실외에서 다양한 컨텐츠 제작이 있어서 유저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품으로써 다각도의 캠을 추가해서 하나의 세팅으로 퀄리티 있는 영상 제작도 가능한 제품이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보다 다양한 소스 첨부와 스위칭, 자막, 타이틀 등 전문적인 장비로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효과를 이 제품 하나로 실내뿐 아니라 실외 어디서든 연출이 가능한 우수한 활용성을 지닌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실내뿐 아니라 야외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장소에서 팬들과 소통이 가능한 컨텐츠 제작에 우수한 활용성을 보여주는 포터블 올인원 멀티캠 스트리밍 솔루션 장비를 차이신다면 오늘 소개한 욜로박스 프로 제품은 어떨까?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